자, 주택가에서요. 또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시민 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이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0대 남성이 행인을 흉기로 위협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공격해서 중상을 입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자정이 될 무렵 A씨는 제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흉기로 위협하고 따라가다가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A씨 집을 찾아왔는데요.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나와서 휘두르면서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테이저건을 쐈는데 옷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전기침이 뚫지를 못해서 곧바로 제압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테이저건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성공한 자였더니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그것이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와 같은 역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게 전극 침을 이렇게 발사를 해서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일정한 행동을 멈추는 것인데 피부에 이제 꽂히면서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파카라든가 두꺼운 잠바를 입다 보니까 사실상 오히려 자극을 시키거나 오히려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겨울에 이를테면 사용하는 것에 한계를 인증을 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로 여름철이라든가 날씨가 따뜻한 이런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겨울에 절호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예견이 가능함에도 무엇인가 적절한 다른 대안 조치를 경찰청 등에서 준비를 못한 것은 또 아니었던 것인지 그런 시각도 한번 가져봄직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일단은 영상만 봐도 되게 다급한 상황, 미흡한 상황인 게 보이는데 경찰관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사실은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압하던 경찰관 중에 한 분이 얼굴을 60반을 이상 지금 보내는 굉장히 중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양팔도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특공대가 투입하고 나서야 이게 좀 진압이 됐다고 하는데 남성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네. 지금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간 지금 약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약을 먹으라고 가족이 얘기하면 저거는 독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편집적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현병이 있으면 사실은 본인이 약을 챙겨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퇴원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공격성도 너무 높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약을 챙길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구원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굉장히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뭐 현장에서 권총 사용하라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실제 대치되는 상황에서요. 경찰이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는데 피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 최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 지지죄로 지난해 1월에 경찰이 테이저권을 사용해서 양손에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고 양손과 발을 묶었는데 그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국가에게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 배상으로 갔지만 만약에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고 하면 경찰 개인이 혼자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 비용도 혼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청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법률 지원이 좀 부족해서 경찰관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러한 치안 문제가 정부의 주요한 어젠다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총기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면 대통령이 사실 경찰관 1인 1권총을 소지하라라고 해서 예산을 300억 이상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총기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테이저건이 아니고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이 더 타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면책 조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을 안 쏩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1년에 총을 쓰는 횟수 자체가 5건이 남짓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 총기 휴대보다는 실질적인 물리력 사용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쇄신과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치안 대책의 총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서 사회적 외톨이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강제적이라도 정신과적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가 또는 외톨이의 청년들에게는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1번의 사례 등도 사실 이른바 외로운 외톨이에 의한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루어갔던 중장기적인 대안을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상당한 경찰관의 빠른 케유를 빌고요. 잠시 뒤에는 정치권의 핫한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